자 definitely가 무슨 뜻이죠?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s definitely a change 틀림없이 라는 표현도 좋아요 그래서 분명히 틀림없이 라는 거예요 a change 라고 하면은 이것은 색다른 경험이야 라고 아 근데 민지야 잘했어 이런 것들을 의역할 수 있어야 돼 약간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변화에요 it's definitely a change 어 많은 변화야 라는 거예요 제대로 분명한 변화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분명한 변화 자 분명한 변화라고 얘기하면은 it's definitely a change definitely a change 하면은 어 분명한 변화이기는 확실해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it's definitely a change 아 분명한 변화인 거는 확실한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하하 you will do great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쉽다 이거 한번 맞춰봐 하하하 you will do great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하하하 you will do great 넌 잘할거야 야 맞아요 넌 잘할거야 맞구요 음 잘할거야 맞아요 맞아요 너 해낼 수 있어 맞아요 자 you will do great 하면은 야 너 잘해낼거야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거예요 잘해낼거야 you will do great 자 우리 헤일리가 10월달에 저 뭐 계획하는 거 있어요 비밀이지만 비밀이지만 저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you will do great 잘해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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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뜻이야 잘해낼거야 이런건 여러분들 그냥 문장체로 외워도 괜찮겠죠? 잘해낼거야 하하하 you will do great 잘해낼거야 라는 뜻이에요 I have no doubt about it 자 I have no doubt about it 자 doubts가 뭘까요? 다우부츠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비가 있다고 해서 다우부츠 아니고 이 비는 발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doubt doubt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여러분들 다우부츠 아닙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doubt 그렇죠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I have no doubt about it I have no doubt about it I have no doubt about it 틀림없이 잘할거야 라는거에요 맞아요 자 난 믿어 의심치않아 그렇죠 담에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난 하나 뭐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않다는거에요? 너가 잘해내 이게 여기 it은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거에요? You will do great 뭘 great 네가 있는 지금 이 head department 국제부서에서 잘해낼 것이라는거 I have no doubt about it 너가 잘해낼거라는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라는거에요 그죠? 난 이게 it이에요 이해 되시죠? 이게 바로 it이야 이해 되죠? 난 너가 잘해낼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않아 I have no doubt about it 이해 되시죠? 자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You will do great You will do great 다시한번 You will do great 그리고나서 두번째 I have no doubt about it I have no doubt about it 다시한번 I have no doubt about it 이해 되시죠? 난 너가 잘해낼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않아라고 얘기를 하는거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들어볼께요 자 땡스 뭐죠? 이거 알잖아 이거 모르면 이제는 나가 나가 죽지는말고 나가살어 알겠지? 자 땡스 뭐에요? 야 이거 모르는거 말이 안되잖아 그렇죠 고마워 라는 뜻이에요 땡스 고마워 자 땡큐랑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퀴즈 땡큐랑 뭐가 다를까? 땡큐 땡큐랑 뭐가 다른걸까? 자 같은걸로 배웠는데 우리 민재가 저 교과서에서 같은걸로 배웠는데요? 감사합니다 다른가요? 좀 더 가볍게 어 비슷해요 자 땡스는 고마워 고마워 그러면 땡큐는 약간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우리는 어른한테 고마워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죠? 외국 아니 우리 한국사람이 고마워 이건 친구들이랑만 쓰는거지 어른한테는 고마워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땡스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어른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 공손함의 차이라기보다는 캐주얼함의 차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땡스는 조금 더 가볍고 캐주얼한 느낌인거에요 땡스 땡스 그리고 땡큐 땡큐 하면은 뭔가 조금 더 격식이 차려진 느낌인거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땡큐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땡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거 요 뉘앙스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BUT BUT 어? 자 여러분들 이 뒷문장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BUT 하면은 뭐가 나와야되겠어? 이제 알겠죠? 이런것들이 다 힌트야 BUT 지금 앞에 땡스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뭔가 지금 내가 잘해낼것이라는 막 나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BUT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얘기거나 아니면 그 앞에까지 했었던 얘기와는 조금 더 다른 다른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가 지문을 읽어봐야되는 거지만 BUT 하면은 아 그냥 뭔가가 다른 뉘앙스다 자 그래서 새로운 뭐 주제라던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야기 라던가 그렇게 해서 BUT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아시면은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BUT HEY 야 근데 근데 있잖아 HEY 하면 그냥 근데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BUT HEY TODAY IS NOT ABOUT ME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TODAY IS NOT ABOUT ME TODAY 오늘은 나에 대해서가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죠 오늘은 나에 대해서가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의역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직역해드렸잖아요 TODAY IS NOT ABOUT ME 오늘은 나에 대한 아 말할 뻔했다 오늘은 나에 대한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되는 일이 없어 땡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땡땡 오늘은 나같지 않았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런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야 라는 뜻이요 TODAY IS NOT ABOUT ME TODAY TODAY IS NOT ABOUT ME 오늘은 날 위한 날이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거에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TODAY IS NOT ABOUT ME 나를 위한 날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죠? 뭐 너를 위한 날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게 뭐냐면 바로 이 SO SO 라는거에요 SO 그래서 봐봐요 BUT 안나오죠? 왜?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그래서 Tell me about your new business 라는거에요 이해 되시죠? 자 여기서 벌써 흐름이 두 번이나 바뀌어요 THANKS BUT HEY TODAY IS NOT ABOUT ME SO TELL ME ABOUT YOUR NEW BUSINESS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해 되시죠? 뭐죠? 말해줘봐 뭐에 대해서 너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해줘봐봐 라는거에요 너의 날이야 라는거에요 이해 되시죠? LAST TIME I HEARD LAST TIME I HEARD 이거 무슨 뜻이에요? LAST NOW LAST TIME I HEARD 이게 뭐죠? 아 우리 K님이 모던하우스 샌언니 글로리아의 BIG BUSINESS 이렇게 얘기했던 억양 맞아요 그 비즈니스 맞아요 내가 지난번에 들었을때 LAST TIME I HEARD 지난번에 자 이야기했을때는 이라고 제가 의역을 했어요 내가 들었을때는 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을때는 LAST TIME I HEARD LAST TIME I HEARD 내가 저번에 그 이야기 들었을때는 You were also expanding your business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You were 너는 하고 있었대 뭐를 하고 있었대 also expanding expanding 무슨 뜻이에요? expanding 뭐에요? expanding 설명 아니에요 그건 explain이에요 그렇죠 확장하다 라는 뜻이에요 확장하다 사업을 확장시키는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You were also expanding 하면은 확장하고 있었잖아 라는거에요 뭐를? Your business 너의 사업을 어떻게? Worldwide 자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을때 www. 이렇게 쓰죠 자 이 www. 이게 뭐의 약자냐면 바로 이 Worldwide Web 이라는거에요 뭐죠? 세계적인 웹 이라는 뜻이에요 그물이라는거죠 우리 인터넷이 전세계를 하나로 묶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Worldwide 라고 하면은 세계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세계적인 개이득 여러분들 www 가 뭐의 약자인지도 배우고 Worldwide 도 배우고 개이득 그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어 Thanks But hey Today is not about me Today is not about me So Tell me about your new business So tell me about your new business Last time I heard You are also expanding your business worldwide 너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네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었다고 나 들었었는데 맞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음 Yeah 음 맞아 맞아 어 That was four years ago 에잉?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지금 뉘앙스가 뭐죠? 헐 당황한 뉘앙스인 거예요 당황 왜 당황했어? 이 친구가 어 맞아 그거 4년 전에 시작했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That was four years ago 얘네가 그 얘기 Last time I heard 저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게 저거였는데 4년 전이야 4년 전이었지 맞아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했어요 Since then Since then 그때부터 라는 거예요 Since then 하면은 뭐뭐부터 잖아요 그럼 then 하면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That was four years ago Since then 그때부터 business is going great 자 여러분들 우리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면 도움 많이 되실거죠 자 무슨 뜻이죠? Business is going great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다 엥 엥 엥 Business is going great 자 아까 How are you? 할 때 good 대신에 못 쓴다고요? 우리 great 썼죠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Business is going great Business is going great 확장됐다는 건 너무 많이 갔고요 그냥 Business is going great 하면은 아 사업이 잘 되고 있어 Business is going grea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아는 표현이야 그런데 뉘앙스를 알지 못하면 단어를 알아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 컨텐츠는 이런 뉘앙스를 많이 배우는 컨텐츠니까 여러분들 뉘앙스 파악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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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 와우 어 와우 당황했지 와우 We really haven't talked for ages 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가 일부러 잘 쓰는 표현들을 제가 항상 가지고 오죠 제가 이거를 제가 직접 쓰는데 이거를 쓸 때 여러분들한테 잘 쓰는 표현들 알려줄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자 근데 We really haven't talked for ages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We really haven't talked for ages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대화를 안했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자 아 우리 민재 좋아요 우리 케이 님도 진짜 좋아요 자 근데 여기에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 어딨어? 롱롱롱타이머고 롱롱타이머고 이렇게 얘기 안했잖아 롱타이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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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얘기 안했잖아 근데 여기서 오래된 걸 어떻게 알아요? For ages 자 이거는 굉장히 과장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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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를 한 표현이에요 와우 We really haven't talked for ages 라고 하면은 자 age가 뭐에요? 세기를 얘기해요 One age 하면은 시대 시대 또는 세기를 얘기하거든요 자 이건 밑에다가 써 드릴게요 age 시대 세기라는 걸 그렇지 우리 담에야 그 ice age 하면은 뭐에요? 빙하기 라는 뜻이야 빙하기 빙하시대를 얘기하는 거에요 자 그러면 Stone age Stone age 자 stone age에요 돌 시대에요 돌을 쓰는 시대가 언제야? 석기 시대를 Stone age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시대 시대 동안 For 하면은 뭐뭐동안인 거에요 뭐뭐동안 ages 하면은 몇 시대 동안 몇 시대 동안 몇 시대 동안 얘기를 진짜 못했다 라는 거에요 몇 시대 동안 진짜로 우리가 얘기를 못했다 라는 거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해되나? 그래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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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됐다 라는 뜻이에요 의역을 하자면 의역을 하자면 전체 의역을 하자면 뭐에요? 우리 케이님 표현처럼 어? 와 우리 이야기한지 진짜 오래되긴 했다 야 백만 년쯤 된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와우 We really haven't talked for age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문장으로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You know what? You know what?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거 배웠죠? 이거 전에 수업했던 사람들 수업 잘 들었으면 알거야 You know what? 이거 뭐에요? 이거 무슨 의미야? 너 그거 아니? 자 근데 그건 직역이에요 그런데 이 You know what? 은 의미가 없어요 You know what? 은 뒤에 있을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그냥 구해요 그냥 표현이에요 You know what?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이랑 내가 아까 컨텐츠 하기 전에 어 헤일리가 헤일리가 진짜로 영어공부를 별로 하는걸 안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컨텐츠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You know what? Let's not do it! 뭐야? You know what? Let's not do it! 야! 그냥 하지 말자 그냥 하지 말자 그냥 하지 말자 요렇게 얘기할때도 You know what? 쓸 수 있어요 뭐죠? 지금까지 했던 그런 상황들과 그걸 멈춰놓고 잠깐만 뭔가 새로운 뭔가 새로운게 딱 떠올랐을 때 쓰는 표현인거에요 이해되시죠? 뭔가 새로운 전환 뭔가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흐름이 나올 때 쓰는게 바로 You know what? 이라는거에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어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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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오늘은 선생님이 피자를 사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 피자 말고 치킨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화가 나는거야 어 내가 치킨을 내가 피자를 사준다는 것도 지금 감 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것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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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어? 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킨을 뭐? 뭐? 막 이렇게 된거야 그래서 You know what? You know what? I'm not buying anything I'm not buying anything 나 아무것도 안사 약간 이런 약간 구하준 선생님같지 굉장히 친친되지 그럴 때도 You know what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 know what은 아까 분명히 피자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그 대화와 반대돼서 그 대화와 반대돼서 갑자기 떠오르는거야 You know what? I'm not buying 나 안살거야 이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죠 약간 그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떠올랐을 때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뉘앙스 이해 됐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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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이 문제를 이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You gotta tell me all about it 뭐예요? You gotta tell me all about it 무슨 뜻이죠? You gotta tell me 다 얘기해줘야돼 All about it 전부 싹 다 라는 거예요 All about it 뭐죠? 그것에 대해 전부 다 말해줘야돼 언제? After After We finish our meal 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일이 끝나고 No Meal 하면은 뭐예요? Meal은 식사 라는 거예요 Hey you gotta tell me all about it After We finish our meal 하면은 우리의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너의 그 그것 그것이 뭐예요? 너의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약간 토플이나 토익 같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학 학교 수업시간 교실 2번 공항 3번 레스토랑 4번 영화관 정답은 정답은 몇 번? 그렇죠 3번 식당입니다 자! 이런거를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아 얘네 지금 식사에서 있었고 아 이 친구가 조금 늦었었구나 식사시간에 그래서 아까 여기 제일 위에 보면은 I just got here 여기서 얘기하는 here 가 무엇입니까? I just got here 여기 있다 여기서의 here 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정답이 뭐죠?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I just got here 나 여기 방금 도착했어 했을 때 여기에 여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레스토랑 레스토랑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Sure will do 이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 Sure will do I will do 라는 뜻이에요 Sure I 이게 생략이 된 거죠 I will do I will do 이 do는 뭘 얘기해요? I will tell you everything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ure will do Sure will do 이렇게 Sure will do 하면은 당빠 당연빴다지 라는 뜻이에요 Sure will do 당근이지 라는 뜻이에요 Sure will do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자 Sure will do 같이 따라해볼까요? Sure will do Sure will do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스크립트는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이랑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 한번 같이 따라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준비됐죠? 준비됐으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 am so sorry I'm late I am so sorry I'm late I had tons of meeting I had tons of meeting and couldn't get out of them quickly and couldn't get out of them quickl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 just got here so don't worry about it I just got here so don't worry about it I just got here How have you been? Well How have you been? Great I got promoted I got promoted and was sent to Heijun's company's international department last month 해ijun's company's international department last month 해ijun's company's international department international department last month 해ijun's company's 지난달 해ijun's company's 국제부서로 발령받았어 라는 뜻이죠 다음 갈게요 Wow That's awesome Wow That's awesome So What does it feel to become the head of international department? So What does it feel to become the head of international department?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Frankly speaking I was busy adjusting to my new environment Frankly speaking I was busy adjusting to my new environment So Haven't had a chance to really feel the new position I'm in 길이다 길어 자 같이 읽어볼게요 느리게 한번 다시 읽을게요 So Haven't had a chance to really feel the new position I'm in 이해 되시죠? But It's definitely a change But It's definitely a change 그랬더니 친구가 뭐래요? 하하하 하하 You'll do great You'll do great I have no doubts about it 자 발음 조심하시구요 I have no doubts about it I have no doubts about it 자 다음 한번 볼게요 Thanks Thanks But Hey Today is not about me Today is not about me so tell me about your new business So tell me about your new business Last time I heard Last time I heard you were also expanding your business worldwide You were also expanding your business worldwide 그렸더니 이 친구가 뭐하냐면서 얘기하죠? 그렸더니 친구가 대답하죠? Sure will do 자! 여러분들 오늘 스크립트는 여기까지입니다.